그렇습니다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중앙에서 왼쪽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크로스 기회 맞습니다 해독 골 멋진 다이빙의 아더 득점 이게 이번 대회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죠 정성호가 환상적인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로 다이빙의 아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용인대학교가 분위기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빠르게 따라가는 동점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최기훈 선수가 열어두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크로스 퀄리티 너무나도 좋았어요 민경현 선수의 왼발이 너무나도 빛났고 여기서 또 몸싸움은 끝까지 방해를 이겨내고 다이빙의 아더를 만들어냈던 정성호 선수의 집중력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1대1 양팀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다시 경기 원점이에요 첫 경기에서 29골을 넣었다 엄청난 득점 페이스 그렇죠 그 득점을 만들어낸 지금 공격수들이 다 전방에 배치가 돼 있어요 아 05초 1대1 골 역전 용인대학교 스코어 2대1 그렇죠 이번에도 양세형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비라인을 무너뜨렸고요 정성호 선수가 볼을 받아놓는 상황이 퍼스트 터치가 이제 돌아서면서 완벽하게 또 볼을 세워놨거든요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로 퍼스트 터치가 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또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정성호입니다 네 여기서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 이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퍼스트 터치 그리고 오른발로 침착한 슈팅 아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죠 지금 정성호 선수의 돌아서는 동작도 좋았고 지금 양세형 선수가 지금 수비 3명이 있는데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미 파악이 된 상태에서 수비에 대한 부분 당국대학교 수비수들이 양세형 선수에게 신경이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집중이 되면서 정성호 선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국대 수비 입장에서는 양세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최기원도 써야 되고요 거기다 최전방 정성호까지 써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내려오는 속도까지도 빨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애매한 조금 의아한 그런 오프사이드 선언이 나왔죠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용인대학교 빠르게 올라갑니다 민경현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성결 다시 한번 다시 민경현 벨 맞았고 슈팅 세골! 해트 트릭을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왼발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까 왼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정성호 선수가 왼발로까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세 번째 득점 자신의 해트 트릭을 만들어냈어요 네 머리로 헌골 오른발로 헌골 왼발로 헌골 이렇게 세 골 해트 트릭을 완성하는 정성호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는 또 끊어낸 이후에 민경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왼쪽 네 여기서 잘 끊어냈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이 되지 않고 이제 어드웬테이지가 주어졌고요 오른 왼쪽 측면에 박성결 다시 한번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더 좋은 공간에 있던 정성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이 슈팅 또 간결한 터치를 통해서 왼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은 민경현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 정성호 선수가 오른발로 잡아놓고 왼발 마무리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간결한 터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 두 번째 득점에서의 퍼스트 터치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성호 선수 굉장히 또 좋은 공격수로 대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제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아 여기서 루즈볼 용인대학교가 따내고 올라갑니다 직접 왼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정성호 정성호 스텝 오버 이후에 정성호 왼발 굿듬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4대2 네 두 선수가 만들어낸 합작 득점이거든요 네 최기훈이 끝까지 좀 볼을 배달을 해줬고 거기서 이제 측면으로 좀 볼을 빼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성호 선수가 다시 한번 측면 돌파 이후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던 최기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용인대학교 어느정도 스코어가 벌어졌기 때문에 결승전